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당선 이후 민선 7기 출발을 위해 투트랙으로 인수위를 운영했는데 이 인수위가 활동을 마감하고 도정 비전을 담은 도정 4개년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호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은진 위원장님.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에는 후보지설에서부터 자기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약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취임하자마자 자기는 경제와 민생 문제를 직접 다루게 해달라. 그리고 사실 취임할 때의 기간까지 한 10여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급한 과제와 경제와 민생에 집중을 하고 일반적인 도정인수는 인수위원회에서 해달라 해서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그냥 단순히 인수의 개념이 아니라 인수 플러스 자기가 4년 동안 공약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좀 그려달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였었습니다. 네, 경제혁신 민생위원회 그리고 새로운 경남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경제혁신 민생위원회는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이은지 위원장님과 민홍철 국회의원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셨고요. 이번에 새로운 경남위원회에서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구성 어떻게 됐고 그간의 활동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뭐 조직으로만 따지면 그냥 뭐 경제분과 그다음에 약간 민생경제에 해당하는 경제 2분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복지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도청은 13개의 실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분담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 저는 저희는 중요성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따지면 행정국이라든가 기획실 소관을 제가 행정으로 했고요. 구성은 뭐 그동안 같이 활동하시던 공약 때부터 같이 작업을 하시던 전문가 그룹과 그리고 꼭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 그룹 그리고 약간 정치인이나 이런 전직 공무원들이라고 할까요. 김경수 의원과 상당히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극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4번 정도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는 그냥 우리가 무거운 회의를 한두 번에 끝내지 말고 과제별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토론이라고 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위주로 저희가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통상하듯이 지사님은 처음에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아주 대강만 하셨고 저희가 구체적인 파악을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은 그냥 김경수 지사님이 실국에 그냥 현황대로 하게 하고 문제 있는 것만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려서 해서 도지사님이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고 저희가 하면서 사실은 도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또는 저희가 과제로 만든 것 또 114개의 공약 과제 또 도민들이 제출해 주신 것 또는 우리가 필요하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 이러한 과제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한 중반이나 이때로서부터는 더 사실은 토론이나 해결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냥 단순히 공약만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외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또 우리가 만들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전문가 그룹들한테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애초에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8월 3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경남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경수 도정은 인수위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셨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의 경우에는 인수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인수위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내가 걸었던 114개의 어떤 이런 공약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현재의 어떤 도정의 현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새로 취임하는 이런 도지사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주고 또 도민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한다는 것을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도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제도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부 경기도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인수위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정의 비전이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도민과 함께 컴마 새로운 경남. 이게 무난해요. 그리고 저희가 7월 2일 취임식 때는 그냥 사실 임시로 걸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경남. 그런데 지사님이 완전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어떻게 완전히 바꾸냐. 그러고 하면 너무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질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완전히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는 사회혁신이나 행정혁신으로 찾아서 이제 그냥 경제에 조금 더 잘 사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현재 삶에서도 더 좋은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인 신뢰라든가 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물질적으로 조금 잘 사는 거를 우리가 도정의 목표로 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강조한 거는 만드는. 그래서 사실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같이하고 다릅니다. 같이 만든다고 함께. 함께 만드는 것을 저희는 의견도 다른 사람도 같이 포용해가면서 가는 걸 우리는 함께라고 생각을 했고요. 같이 만드는 뜻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거는 함께는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여간의 어깨를 맞대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만드는은 도지사님이 계속 만드는은 넣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내가 지사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람 뽑아놓으면 네가 저기 4년 해야지. 왜 그거를 또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합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나 지사 뽑아놨다고 지사 혼자한테 맡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민들도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참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함께 만드는으로 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만드는은 우리 지사님 작품이고 완전히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전을 보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함께와 같이 때문에 그 표현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롭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담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서 약간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새롭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서도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과 포맷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포맷까지도 뭔가 새롭게 해서 감동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지금 전국의 시도 지자체장이 다 바뀌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 공약만 홈페이지에 써놨고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작게 차지합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따로 4개년 개혁도 없고 선거 공약도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창원시의 경우에는 4개년 계획을 그야말로 4개년 사업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앞부분에 보면 배경이라든가 왜 이 구호를 내걸었는가 또 운영원리라고 했는데 운영원리를 왜 이것을 내걸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논란도 있었어요. 특히 이전 도정에 대한 저희가 길진 않지만 한 두세 달락으로 저희가 이전 도정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은 왜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도정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는 현재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도민들이 준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도민들도 이전 도정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을 원한 것이고 그래서 이전 도정이 어떤 점을 우리가 이어받고 어떤 점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점을 우리가 명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가 사실 이번에 과정 중에 굉장히 공무원분들과 의회의 다른 정당분들하고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 제일 뒷부분에 보면 저희가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사님도 계속 내 혼자 이것을 4년을 나한테 맡겨두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혼자 독박을 뒤집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세계, 나를 견제할 수 있게 내가 이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추진 체계에서부터 점검 체계에 이것까지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내가 설사 길을 잃더라도 다시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게끔 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게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저희는 그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 4개년 계획안 잘 지금 정리를 해오셨는데요. 비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비전 아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경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야 경제 맨날 울고 먹었는데 왜 또 경제 얘기하느냐. 그런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현재,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 겉으로 보면 한 0에서 1% 사이에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뜻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고용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3%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경제는 어찌됐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당장의 민생 경제든 긴 뜻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꼭 복지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전반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체계나 통합성을 좀 강조하는 식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하는 혁신 도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국의 각 지자체의 도정 계획의 특징을 보면 경남에게 전국적으로는 거의 경제를 강조했다, 일자리를 강조했다, 복지를 강조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혁신 도정을 강조한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혁신 도정은 처음부터 도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꼭 거기다 써놔야 되느냐, 목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왜 이것이 어떻게 목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는 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새롭다고 하는 것은 도청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도청 공무원들이 시대에 앞서서 바뀌어야 된다. 민간한테 바뀌라고 요조하지 말라.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 도정 또는 하여간의 도를 운영하는 리더십이 바뀌어야만이 경남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남한테 미루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전 목표 들으셨는데요. 교수님, 이 비전이나 목표가 유권자 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약으로 내걸었던 114개의 도지사의 공약이 대부분 이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도지사의 득표율이 52.8%였으니까 52.8%의 의사는 반영됐다고 보고 거기에 타 후보자들의 공약들도 다 포함시켜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의견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백서나 이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도민이 원하는 것을 어떤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할까 의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그 결과로 그런 노력들이 의사들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가 경남 도정의 앞으로 청사진을 우리 모든 도민들 앞에 내놓았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뛰는 경남 경제입니다. 경남 경제가 워낙 어렵다고들 하니까요. 첫 번째가 역시 경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전략이 전략이 전략 3의 경우에 이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다른 점은 여기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경제 영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경남을 생각할 때 경남의 기업들은 수출 위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미 지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도정이라든가 우리 경남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남의 도정도 도민의 좁은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민생경제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는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의 문제를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촌 문제. 이렇게 얘기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경남이 다 포괄되는 것이냐. 사실 포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경남이 살아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고건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경제가 사실 중요하고 우리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조직이나 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세부적인 걸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들어서 일을 하려면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당면한 게 어떤 조선산업의 문제라든가 지금 창원의 어떤 기계 단지의 어떤 노후화 이런 것들이 당면한 것으로 많이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 경남 복지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신은 사람 중심이라고 할 때 이거는 너무 최근에는 많이 쓰는 말이라 이게 과연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아무튼 저희는 이제는 각 개인이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복감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전략을 5가지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실 복지하고 의료체계라고 하는 걸 넣는데 이거는 저희는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 복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체계도 많은데 이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부족한 것을 좀 보고 복지는 좀 평생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한 번 복지체계를 만들어 봐서 당신이 경남에 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집어넣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포용 사회는 사실 이거는 어떤 사업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거죠. 여성, 노인, 장애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측면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것은 자연 생태계 문제 최근에는 특히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의 문제라든가 저희는 이번에 또 에너지 문제까지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후변화랑 관련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와 비슷하게 사회적인 안전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 교통도 저희는 이번에 큰 거를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물론 공약을 할 때는 조금 큰 게 있었지만요. 뭐 KTX는 저희가 따로 다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상남도라고 하는 내에서 쉽게 갈아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에 사실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창원과 김해가 아마 이제 하나의 교통체계로 지금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또는 사실은 창원, 하만이라든가 사천, 진주라든가 남해, 하동 거제의 통영 이런 몇 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화나 관광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걸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문화는 약간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예술인의 문제, 문화 향유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새로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있는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담자 하는데 사실 초점을 뒀습니다. 오원호 교수님, 김경수 도정의 복지 정책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눈에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18개의 어떤 과제이고 그 과제 하나하나마다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욕심을 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도 전판적으로 어떤 사회 복지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다 언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몇 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에너지 부문 그게 29번 과제인가요? 거기 보면 민자 유출을 통해서 대단히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33번의 도시 재생에 관한 것도 지금 사실은 마산이나 이런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대책들의 생각은 문제점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 소프트웨어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문화 예술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공급자에 대한 것에 대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문화를 어떻게 향수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어떤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렇게 다문화 과정들이 많이 더 발생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아까도 앞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여기 혁신 도정은 저희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사회적인 혁신하고 행정 혁신 사실 그렇게 나중에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참여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 그것을 여기다 꼭 넣느냐. 또 이것이 너네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 근데 저희가 강조한 것은 아무튼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앞선 도정의 경우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말하자면 도정 불신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무형적인 경남의 가치가 떨어졌다. 삶의 어려움이 생겼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력과 갈등 관리의 협치는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사회는 아까 저희가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자영업의 문제라든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것이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만들어주자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어도 얘기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도가 당신네들의 얘기를 듣겠다. 그리고 해결점을 같이 찾겠다.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사실은 협치를 했고요. 행정혁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행정혁신 인사 조직의 운영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인사 문제라든가 행정혁신 조직 세 가지다. 공무원분들한테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누구는 바꾸기 싫어서 안 바꿨느냐. 체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하지만 저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도지사가 도지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더구나 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소적제라든가 새로운 말도 만들어냈고 칸막이 없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만들어낸 것이. 물론 이제 행정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다른 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한테 지적은 많이 했지만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안 했습니다. 지적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어렵지만은 과제로 만들어 놓고 일단 해결을 시도를 하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점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서만 해도 137페이지가 되는 분량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중점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가 경제혁신 재원 1조 원 조성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 경제혁신 재원 1조 원 조성은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의문, 의구심을 또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210개의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만약 하나하나의 사업을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210개의 과제를 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과제는 실국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지사님. 이거는 4년 동안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6개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과제를 보면 3개 이내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실행 안 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거냐 그건 도지사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국이나 과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간 정책을 이행을 해야 나중에 효과를 보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4년 내 힘든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해놔봤자 나중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벌써 안 해요? 어떻게 하시지? 내가 뭐라고 답하면 좋죠? 그랬더니 물론 지사님은 두 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지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6개를 선정을 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의 과제하는 것.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과거의 관행, 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사님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체적인 통합적인,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 다들 얘기하죠.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산되어 있는 거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한 만들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은 지사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제조업 르네상스하고 재원 일조의 사실 두 가지를 다 묶었는데요. 제조업 르네상스는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에 ICT를 엮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각 지자체 이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특징적인 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금 사업을 요구한 것이 아마 2020년 정도의 사업이 저희랑 하게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개별 기업의 ICT 스마트화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치사슬 산업 제품을 각 기업별로 엮어서 기업들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는 하려고 했고요. 제조, 재원, 일조원 조성. 일조원 조성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조원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수 도지사한테도 이 공약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차례 물어봤어요. 제가 선거 때도 물어봤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신 있습니다.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 공약 아닙니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따져보면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이 균특회계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일조원이 우려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추가로 가져오고 기존에 있는 재원을 조금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의지는 이 대규모의 돈을 투입을 해야만이 경남의 경제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 운영.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사회적 가치나 사회 혁신은 지금 정부가 이제 막 그 말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국가가 여기까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가의 과제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즉 공동체의 붕괴라든가 시민사회의 협치,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것까지도 이제 국가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를 믿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인 의식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국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존하는 성향도 높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뭔가 사회적 가치를 앞세워서 행정이 나아가고 정책이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사회적인 전망 상당히 밝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넣었고요. 아무튼 이거는 저희는 아마 9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노사정에 관한 것은 아마 9월달부터 시행을 할 거고 사회 혁신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팀을 구성을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는 좀 한참 보고서 내용을 아는데 좀 어렵다는 생각은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 구체적인 사업으로 좀 세 가지 제시한 것은 이런 도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 게시판처럼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도민청원 게시판을 만든다는 것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재구성한다는 것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소통의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까지 노사정협의회,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긴 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을 바꿔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도 그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인가 문 대통령님이 의원 시절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도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약간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이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분 이번에 많이 욕을 먹은 것이 왜 서부경남만 살리려고 하고 동부경남에 대해서는 없느냐. 왜 내부적인 균형 발전을 생각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동부경남의 경우에는 의생명 특화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이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서부경남의 경우에는 어찌 됐든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KTX를 임기인에 착공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KTX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데 요즘 아마 뉴스를 자세히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서히 서서히 국토교통부가 우리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약을 만들고 그냥 낸 게 아닙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KTX만 되느냐. 서부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진주의 혁신도시를 통한 클러스터하고 하동광양권에는 새로운 희우금속을 통한 새로운 단지. 그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항공산업 쪽에서는 티타늄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해서 항공기체를 지금 발전시키기 때문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희우금속인데 희우금속은 포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얘기했지만 함경도 쪽을 통해서 희우금속을 들어오면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항공 부품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람 KTX 조기 착공은 김경수 도지사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문제는 벌써 한 50년이 넘은 희무금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대다수의 도민들이 지지하고 특히나 서부경남 쪽에 계신 분들은 참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떤 특혜 시비라든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 타지역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공약일 수도 있고 도지사의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이런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면서도 또 과연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기반 구축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저출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출산이라고 하면 요새 여성을 도구한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명백한 것은 현재 대표적인 우리가 합천하고 남해를 꼽는데 합천하고 남해가 아주 초고령 지역이고 초고령이라고 하는 뜻은 자연적인 인구가 초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외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령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어느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분들 의견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교육을 살리면 되는 것이지 문화적인 시설, 주거시설을 잘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살아도 충분히 다른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든가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을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료 공공성 강화 이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는 데 이번에 중점을 넣습니다. 여기 보면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구축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공을 기드린 것 아닙니다. 경남의 어느 지역에 살건 어떤 질병에 걸릴건 자기가 어디로 가서 1차적인 진료를 받고 문제가 되면 2차 진료, 3차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경남에 사는 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의 평등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구상을 했습니다. 저출생, 산이 아니고요. 저출생, 공공의료, 이건 경남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출생 공공의료는 국가적인 과제인데 뾰족한 해결책을 또 못 내놓고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한 지자체에서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금 특히나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전임 도정에서 훼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 교사로 해서 새로운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 이해의 당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해가 엇갈리는 그런 당사자들의 관계들을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이 또 해야 될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서부경남 지역에 공공의료병원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 또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 실현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현재 각 과제별로 전담부서를 이미 지정을 했고요. 또 전담부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8월 22일 날 과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하루 종일 가졌습니다. 세 분야로 나누어서.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박문규 위원장님,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혁신추진단은 저희가 준비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1월 정도부터 시작하고 행정혁신추진단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조례재정이라든가 조직문제 이것도 저희가 이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0월 중에 의회를 통해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번에 의회와도 이미 설명회를 했습니다. 8월 14일 날. 그리고 도민들한테 8월 16일 날 보고회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늘상 나를 그대로 놔두지 말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나의 방향을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도록 해달라. 이거는 도민들이 이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만든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하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견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도지사님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저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걸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도와주신 분들한테 저도 굉장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짧은 시간에 행정 쪽에서도 약간의 갈등과 그런 것은 피치 못하게 있는 것이 있고 또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약간 순응적으로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올콕 구름이라고 하면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뒤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시선을 거기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로 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건우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계획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그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재하는 수준의 융통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잘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들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이 보고서가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정의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우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도정 4개년 계획이 앞으로의 경남도정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항해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도정 비전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고 하는데 도정 비전에 맞게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남도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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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